나와서 1시 방향? 어 쓰레기 라이프 아 지금 이게 우리 정문 기준이 잘못됐네 지금 정문이 나는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망대로 기준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일단 이거 우리 다시 한번 재정비 한번 하자 어디가 정문인지 닝구님 출동! 더블킬 했으면 걔 뭐 총 아 새끼 이거 내가 죽여야 되는데 이거 형 푸얀님 집 쪽인가? 푸얀 집 쪽인가? 도와보겠다 저 이제 들어갑니다 총이 너무 쓰레기야 볼트 액션 누가 갖고 있죠? 이거 볼트 액션 곧 완성돼요 하나 어... 우리 근데 하나 더 있었지 않았나? 볼트 액션? 나올 게 없었나? 볼트 액션 두 개 있었을 건데요? 하나 을지님 아 을림? 아 을림 되었구나 그러면은 을림 그냥 들고 을림도 같이 쏘고 그 다음에 볼트 액션 만들어서 룬형 줘 네네 이게 우리 저기 저기 저 집이다 저 집 저 아치형 아치형 바로 건너편 집 바로 앞에 맞은편 집 맞은편에 아... 그니까 그 돌탑 위에 있는 집? 거기도? 대학교요? 바로 대학선인데 이거? 여기 같은데? 아... 어딘지 알았네 이러면은 우리템 밑에 있다 바로 밑에 있네 근데 털고 갔나 본데 벌써? 우리템이 바로 밑에 있다고? 우리집 바로 앞이야 이거 다 털고 갔네 그 화살이랑 이런거는 야씨 헷갈리나 헷갈려 여기여기 누구야 저거 절벽에서 쪼고 있는거 나나나나 점프 이 집이야 이 집 여기 바로 돌아가면 있어 오케이 그 이러면 이거 뒷문이지 거의 그러네 한바퀴 돌아서 그래 내가 룬님 볼트 액션 완성됐어요 오케이 어디있어요 지금? 아니요 집에 갈게요 형 집으로 와 집으로 온 다음에 나랑 한번 스캔해요 을림하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철 좀 만드세요 네 지금 철 만들어서 저도 일단 총 하나 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샷건들 때 잠깐 빼놓고 을림 집결하세요 네 지금 집 근처에요 집 앞으로 오세요 집 앞으로 예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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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오면서 일단 다 오면 설명하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몇시인지 정확히 내가 지정을 해둘게 지금 그니까 위치 설명이 너무 힘든게 각자 다 말하는게 달라 지금 룬님 여기 오케이 그리고 저 집에 가면은 바로 밥을 먹어야겠구나 예예 한 분 남았어 아이고 잘못 굶어 죽는단 얘기지 캐릭터가 예 어? 지금 집 아니 집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누구 응 누구죠 몰라요? 우리 편점 집에 올라가고 있는 사람 있어요? 예 망치 들고 있어요 어? 망치 들고 노란 바지? 잡자 아 니부님이네 아 니부님이요 아 니부님이요 잡자를 이럴 때 마이키를 이렇게 하는거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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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부님 옷 빨개 벗고 다니라니까? 구별하기 쉽게 불쌍하게 빨개 벗고 다니라니 빨개 벗기 그러면 바지만 입던지 아니면 상의만 입던지 람쇼샵끼 다음 자 있는데 니부님이라니 다 구별하기 쉽잖아 어? 채굴기 들어갔네요 아 채굴기 제가 빼왔어요 오케이 고기 좀 꽂겠습니다 좀 더울 수도 있어요 네 룬형 뺐어? 총? 어 저기 저 저 사람 누구야? 뒷문 쪽에 있는 사람? 점프 점프 우리 팀 전부 다 점프 밖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점프 사격 아 맞네 맞네 닌구님이네 아 닌구님이네 아 닌구님이네 아 닌구님이네 소리 아 닌구님 하하하하하하 한판 늦게 뛰셔 아 이게 사람 봐니까 헷갈려 미치겠네 이거 마.. 마문아 응 오늘 레이버 할거야? 근데 할려면 하지 왜 아 채연이 예전 한판 하자고 해서 아 우리 우리 못 이겨 왜? 어 못 이겨 못 이기고 아니 한판 한 번도 아 일단 일단 봐봐 여러분 잠시 방송 좀 보세요 네 위치를 제가 진짜 정말 쉽게 설명해드리고 앞으로 여기로 합시다 자 보세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장면이 정문입니다 정문 정문 여기가 정문이지 여기 뒷문이 아니라 여기 바로 정문입니다 어 정문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여기서 정문으로 나왔을 때 나가는 방향이 열두시에요 열두시 나가는 방향을 열두시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상대가 한시에 있다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살짝 꺾으면 되겠죠 이렇게 한시 진영으로 어 이렇게 하면 되겠구요 그렇단 얘기는 뒷문 쪽이 있다 그러면 여섯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시 이해되시죠? 그럼 구현집이 세시인거에요 세시 아니 다섯시 몇시야 이거 구현집은 한 세네시 정도 되는거지 일곱시지 구현집이 어떻게 일곱시야? 여기 구현집 아니야? 여기 밑에? 아닌가? 구현집 이쪽 아닌가? 구현집 여기야 바로 앞이야 여기 구현집 두시에 있구만 두시 아 그쪽이야? 구현집? 응응 여기 한 두시 진영이고 앞으로 이렇게 조금 표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맞네 구현집 두시 네 오케이 정말 헷갈린다 그러면은 그냥 뒷문 방향으로 라고 얘기해주세요 네 뒷문 방향에 두시 그러면은 어딘지 알기 쉬우니까 그럼 아까 개집은 몇시냐 이거 어디 일곱시인가? 어디집 저기저기저기 아까 우리 우측이네 저집이거든 어딨어 9시쪽으로 와봐 9시쪽으로 형 점프해봐 여기 형 거기는 아아 그러네 그러네 여기는 저 앞에 보이는 돌 사이에 보이는 저집이야 그러면은 여기면 우리가 지금 9시인거지 응 여기면 여기면 9시 9시 오케이 잠깐만 이렇게 시간으로 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다 돼? 잠깐 스카이프 좀 딴 데 갖다 올게 잠깐만 아 이거 형준님 괜찮은데 이거 이것도 원거리인데 거의 빨간 철 이것 좀 써도 될까요? 네 네 아 닝구님 반란 일으키니까 총을 안주는게 아니라 총이 없어서 총을 못주는거에요 그거 맞아요 철이 없거든요 응 지금 제가 샷건을 탈출하고 싶은데 샷건을 계속 끌고 있어요 ㅋㅋㅋㅋㅋ 그거 볼트액션 쓰세요 제꺼 저 이제 팔 저는 그거 쓰고싶어요 오토 오토라이플 ㅋㅋㅋㅋㅋ 잘사는 집 개밥이 여러분들 우리집 밥보다 비싸요 그게 현실사회 아닙니까? 응 어 그러면 무슨얘기에서 우린 못산단 얘기야 ㅋㅋㅋㅋㅋ 그래서 지금 어? 못주는거야 닝구님 닝구님이 개밥이다 그런얘기는 아니야 아무튼 아무튼 그런얘기는 아니지만 잘사는집이 아니기 때문에 줄수가 없어요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하 광석회라고 한거 저입니다 네 그리고 을림하고 룬형 나는 이제 저기 한번 스캔 한번 하자 사막을 갈까 그냥? 지금? 가자 그냥 사막 한번 가자 그냥 사막 한번 가자 그냥 저기 어차피 뭐 정찰해봤자 뭐 없을거 같은데 너무 시간이 오래돼버렸어 지금 그러면 아 그러면 사막 사막 생존 준비를 해야겠네 사막 지금 뭐 우리 지금 총 만들었잖아 그치 네 오 배고프다 헐 잠시만요 철 다 써서 만든거잖아 그치 네 지금 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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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다했네 그러면은 그러면 다 나오세요 어 선크림 다 챙기시고 선크림 한 세개 정도씩 챙기시구요 어 선 토템은 제가 챙길게요 뿌야 이거 누구 비카님의 혹시 집에 음식 있어요? 지금 지금 오렌지 오렌지 아 이거구나 지금 배고픔이 쿨이라서 지금 뭐 저 먹어야될거 같아요 아니면 한번 한번 죽으세요 그냥 아 그럴까요? 어 한번 죽는게 나 그게 간 가볍고 좋아 여보세요? 민근이 정말 흑딱 벗고 있어 여보세요? 어어 형 어 아 천하님이 전화와가지고 어 램보네저드 한판만 하자 제발 7시 반이나 8시 한번만 해달라고 해서 네 너한테 물어본다 그랬어 아 우리 지금 안돼 시간이 이걸 몇시까지 할려고? 이거 우리 한 여덟시 넘어서까지 여덟시까지는 할거 같은데 여덟시까지? 지금 우리 사막원정도 갈건데 우리 이제 사막출별 준비에 의해서 아 그러면 그거하면 한 여덟시쯤 되지 않을까? 너무 빡세지 않을까? 그래?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여기서 니가 빡세면 못하는거니까 뭐 그냥 하게되면 9시 이후에 연락주겠다고 걔는 근데 왜 형한테 하냐 나도 형한테도 부탁하기 미안하고 걔도 왜 나한테도 이렇게 미안하게 듣게 해 아냐아냐 그게 아니고 넌 꽉 막혔대 꽉 막혔대? 아니 이럴수봐 하게되면 9시 이후에 연락준다고 해줘 오케이 알았어 우리 지금 다 되는지도 모르잖아 응 그거는 어 우리도 저쪽도 뭐 정해면보 아니라는데 뭐 일단 근데 그래 놓고 뭐 해마 데려오고 그냥 쪼감 데려오고 이거 뭐 거기가 정해면보가 아닌가보지 거기가 2군인가보지 그런 애들이 2군이면 진짜 사기꾼이지 2대2니까 결판 내야 된다고 한번 하자고 막 그러시더라고 일단 그럼 9시? 내가 한번 카톡 남겨놨어 지금 케임방에 일단 이스터드님이랑 로스트님 여기 있고 응 나 있고 너 있고 결국 겜크림만 되면 되는 거잖아 하하하하 아 그러네 다 여기 있어 지금 이스터드도 방송 보고 있고 하하하하 오케이 일단은 응 사망 한번 가자 응 오케이 사망 한번 가야돼 이거는 리스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사망가설 해야 되는게 빨강색 돌이었던가 초록색 돌이겠지 아 잠깐만 우리 초록색 돌이 왜 필요했지? 너무 많아서 총 만들 때 세미 오토 오토 총 만들 때도 필요하고 저희 그 옷 만드는 데도 필요하고 아니야 옷 만들 때 필요해서 빨강 저기 초록색 돌이 필요한 거야 꽃이 제일 급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겨울을 그 뭐야 히말리아를 못 가잖아 지금 정벌을 해야 되는데 정벌을 못하고 어 거길 못 가니까 지금 우리가 옷을 만들어야 되기 위해서 그리고 다이어마이트 챙기시고요 다이어마이트 지금 몇 개 있어요? 우리 거기 가서 캐와야 되는 게 지금 가죽이네 가죽 거기서 그 뭐야 설인 잡아야 되네 설인? 서스컷치? 어 서스컷치 서스컷치 그것도 모질라? 다섯 개 있네요 그거 하나 꽃 하나만 되는데 20개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막에 나는 참 만일이 설인이라서 좀 그런데 뭐라 그래야 되냐 걔들 서스컷치? 그냥 서린이라 사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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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인 산다는 게 좀 그렇잖아 사막은 고릴라 사막은 고릴라 사막에 그냥 고릴라라 하자 아니면 뭐 트롤이라 하시던지 저기요 나무 다 어디갔어요 나무 트롤 여기 많으니까 고릴라라 하자 어 나무 지금 필요한데 다이어마이트 어 저 그거 만들고 있었는데 아 그래 아 그럼 만드세요 만드세요 예 우리가 지금 겨울이 필요하니 겨울옷이 필요하니까 그래야지 겨울을 마음대로 가지 어 샤오빙 나왔다 나이스 잘가 빠이빠이 우리가 사실 사막을 제일 먼저 갔었어야 됐어 어 닝구님 옷 입어야 추운데 당연히 옷 입어야지 그래서 겨울옷을 입고 그래서 겨울을 갔었어야 됐는데 네 일단 총들은 다 놓고 가죠 닝구님 닝구님 지금은 옷 입으셔도 돼요 저희가 지금 자리를 비우니까 옷 입으시고 노동을 좀 많이 하세요 메꾸세요 저희 없는 기간을 예 여기 그 화로에 화로 쪽 그거 작업대에다가 네 다이어마이트 만들테니까 알아서 챙겨가요 네 그리고 사막가니까 비니 비니 말고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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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발로 바꾸자 그리고 선크랩 가져가야지 나 혼자 56개 다 챙겨야지 뭐라고요? 아 뭐 챙기세요 나중에 어 뭐야 누가 벌써 다 챙겨가는데 아니네 다 챙겨가는데 누가 다 챙겼다고요 누가 뒤통차네 누가 다 챙겼어? 야 와나와나 야 와나와나 전 챙기지 않았습니다 어 4개밖에 안 남았네 그니까 어 와 대박 이상하네 야 근데 내 머리 이거 어디갔어 내 머리 없다? 야 그 사이에 또 이거 누가 또 세벼 갔네 그 마모님 아 우리 진짜 빠르다 우리 예 저한테 있습니다 주세요 이게 진짜 빠르다 얘네들 눈치지 않아 기똥 차는구만 진짜 이거 입으세요 더운 곳 가는데 설마 이 설마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같이 올게 아니 여기다 그냥 넣어야지 아 진짜 아 네 입으세요 입으세요 근데 거기도 추워 어 그건 그래요 거기 그 붓고 가고 붙어있어 완전히 썬크림 뭐 4개 남았는데 가져가자 그냥 응 다 가져가 내가 갖고 가야겠다 근데 그 50개 없는 걸 왜? 나 아까 56개 많은데 다 어디갔지 그게? 그래? 좀 이상한데? 저한테 11개 있어요 헐 난 지금 8개 있어 제가 5개 나 7개 3개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한 10개 한 20개 정도 증발한 거 같은데? 3개만 있으면 돼? 그래? 네 어차피 많이 안 써요 거기 어차피 쓸 때쯤 되면 낮 되고 쓸 때쯤 되면 밤 되고 아 그래? 그럼 4개만 갖고 갈게 난 4개만 갖고 갈게 그럼 저도 한 5개만 갖고 갈게 화살도 좀 챙겨가야겠다 여기 다이나마이트 챙기고 아 다이나마이트 아 그래 다이나마이트 좀 챙겨 일단 파이어핏 하고 다이.. 그.. 그 제가 챙겼으니까 그.. 방안대책은 제가 해놓을게요 어 파이어핏 나 안 두고 다닐래 여러분 북극은 아까 갔고요 이번엔 사막 갑니다 사막 저희 사막도 지금 그냥 사막하고 붉은 사막 있는데 붉은 사막 가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석탄 챙기고 아 됐다 석탄 챙기고 다 됐어요 우리 목표량을 정할까? 거기서.. 석탄 광석이요? 우리가 못해도 60개는 갖고 와야 돼 광석 말고 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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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죽이요? 와아 가죽 가죽 입고 잠깐만 하나 잡으면 3개나 온다며 리젠 느려요 아 그래도 가다보면 20마리 금방 잡지 내가 사람이라면 정물 나올 때 한 번 보고 나올 거야 내가 조금만 신중한 사람이라면 정물 나오기 전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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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있네 아 참 진짜 아름답다 같은 팀원인가 싶다 진짜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머리가 저렇게 낮게 나오는구나 하하하하 나오세요 다들 사막 한 번 갑시다 문 꼭 닫고 나오세요 12시로 나오세요 12시 예 정문 12시로 나오세요 하하하하 그리고 나오실 때 그 꼭 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지금 위쪽이 뚫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위쪽이 뚫린 뚫려 있는데 화로 쪽에 보면은 우리 캐비넷에 있죠 네네네 거기는 그냥 다 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 연료를 네 안방 쪽에 있는 듯 다 옮겨놨거든요 아아 아 배고프다 혹시나 나중에 나가실려면 그래 저번에 우리 그때 우리 계속 털어뜨렸잖아요 화로 방이 네 그래서 제가 싹 막아놨잖아요 거기를 지금 다 막은 거 아니었어 근데? 다 막았어요 거기 응 다 막았어요 그래서 2층을 꽉 막아놨잖아 그래 2층 싹 다 막았다고 그래서 내가 3층 올려놨잖아 응 우리가 이랬는데 없어지면 닝군이 엎드려 뻗쳐 응 이거는 닝군님이 지금 다른 종 만드는 거야 세상에 닝구족 난 닝구족 그 닝군이 만약에 이랬는데 다른 종 붙는다 그러면은 진짜 300에 그 곱쳐야죠 영화 300에 그 정도야 그 정도 진짜 인성 그 정도로 포장해서 스카이 저기 뭐야 영상 올려버려야지 갑시다 응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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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가시죠 나 배고픈데 여러분들 배고프면 안녕하십쥬 아이고 그럼 오렌지 챙겨가죠 아 오렌지 좀 먹어야겠다 그래 그래 나도 오렌지 오렌지 수량이 돼요? 하지마 아하하하 왜 꺾이 들어가요 나도 가끔 헷갈려 먼저가서 먹은 따방구놈이 아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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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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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충이 또 한번 휩쓸고 갔냐 아이고 야 냉장고 개가 아하하하 냉장고 다 떨었다 야 없어 아 어 비쳤네 냉장고 냉장고 뿌릴게 냉장고 꺼 아 여긴 아시긴 해 됐어 난 됐어 네 가면서 생고기 또 넣어 먹어야겠다 아 잡아서 생고기 먹으면 되겠다 응응 가면서 먹어 다 자급자족 해야지 그렇죠 원래 원래 항상 나갈때는 고기 챙겨 나간거 아니에요 다 썩어 다 썩어 가지고 가면 그래 그래 다 썩어 거기는 연료는 제가 다 챙겨놨어요 오케이 뭐하세요 하하하하 아하 너무 좋다 방금 귀 옆에 화사 지나갔어 진짜 이렇게 많이 가요 사막가는 데 일단 오른으로 가죠 뭐 다가 다 6명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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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서 죽으면 한 명씩 릴레이에서 아이템 다 챙겨 오는걸로 그래 아 제가 어차피 죽을려고 할 때 말씀하세요 포터템 바로 박아드릴게요 앞에 바로 사막 보이는 데가 어디더라 이쪽 이쪽 이쪽으로 가야돼 이쪽으로 아 렉 걸린다 또 어 맞아 6시쪽 어 저기다 6시쪽 네 제가 사막을 계속 왔다갔다해서 길은 다 외우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난 지금 렉 걸린다 근데 아 그래 그럼 우리가 곱게 보내줄게 챙긴 사람 없어? 없어요 아 됐다 내가 됐어 내가 됐거든 줄거 같으면 얘기해 시원하게 없이 안하게 아니야 조용히 아니야 조용히 하하하하 앞에 사람있다 앞에 사람 어 봤어요 누구야죠 샤오밍인가 샤오밍 나갔는데 샤오밍 나갔어요 뭐야 총이야? 내가 탔어 오케이 약 거기 하나 더 있네 야 솔직히 이 멤버로 지면 불서가와야 돼 appa intimate 어 속설치 조스키 뭐야 저거 아 딱wid다 ỡ ㅋㅋㅋㅋavors 아 누구야 을림이야? ㅋㅋㅋㅋ갈 fertilizer 제일 좋은 말은 밥은 먹고 다니냐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무서워 을림 무서워 아니면 afterward 자 가자 가자 나 여기 지금 라이프탄 라이프 타 들고 Бы salsa 저요 너 몇 개 động있어요 비카니 비카니 30발이요 일으리 와 비카니 일리와 나 Einatis 1발했던 걸로 보였어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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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죽기 전에 빨리 가자 저 죽을 뻔 했어요? 우리 죽기 전에 빨리 가 야 모여모여 일단 모여봐 안먹어져요 일단 모여봐 모여모여 모이고 둘 넷 다섯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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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형 인간적으로 나는 총 잘 쏘지 알싸 제가 진짜 1인분 하는거야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정말로 인정합니다